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우주 해적 시즌 8주차이며 메인 퀘스트인 해적 강탈자의 항해가 끝납니다. 이번 주에는 시련의 장 용맹 점수 부스트 2배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 리셋은 10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한 주 동안 적용이 될 것입니다. 주간 리셋 영상은 본문이나 댓글에 달린 타임라인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의 홍원전은 피체 칼랄로 파밍 라인도는 높습니다. 그랜드마스터 나이더의 조정 옵션으로는 감성 과잉, 용사 보호마, 용사 저지불가, 챕, 벽돌, 진행중 참여 비활성화, 용사부리, 장비구성 잠김, 색깔 맞추기, 추가 방패, 전멸, 부활 제한, 전기태양 박마, 급성 전기 연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홍원전 드람부기는 정신 왜곡자의 야망 산탄총입니다. 이번 주 주간바라는 공허바라이며 시련의 장 순환 플레이리스트는 균열입니다. 신봉자의 서약 챌린지는 문양을 풀 때마다 1개 이하로 먹고 클리어해야 하는 3페이지 챌린지 기본 정보입니다. 이번 주 마녀의 왕 주간 임무는 교활함이며 마스터나이도 조정 옵션으로는 불에 그슬린 지구, 용사 과부와 용사 저지불가, 용사부리, 장비 잠김, 색깔 맞추기, 소모전, 방막 전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영의 재단은 반영의 재단 총매 및 맹약입니다. 왕의 몰락 챌린지는 화력팀 모두가 같은 발판을 2번 이상 밟지 말아야 하는 5페이지 챌린지 공사 현장입니다. 마스터나이도 방어구는 기동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유리둥고 챌린지는 화력팀 전원이 오라클을 겹치지 않게 파괴하고 클리어해야 하는 6페이지 챌린지 합주의 후렴구입니다. 이번주 영원의 도전 선선 라이더 조정 옵션은 장비 잠김, 색깔 맞추기, 라운드1 기갑단, 라운드2 굴복자, 최종 라운드 크로타, 용사 전체, 공허바라, 감성, 과잉, 방막 전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드랍 무기와 방어구는 이렇습니다. 마지막 소원 챌린지는 금고의 장벽 안으로 리븐의 힘을 한 마리도 들여보내지 않고 클리어해야 하는 4페이지 챌린지 접근 금지입니다. 구원의 정원 챌린지는 화력팀 전원이 거의 동시에 깨달음 버프를 얻어야 하는 2페이지 챌린지 사슬의 고리입니다. 악몽사냥 바스터 조정 옵션은 불, 웅덩이, 용사 보호마, 용사 저지불과 소모전, 장비 잠김, 색깔 맞추기, 용사불이, 마지막은 악몽사냥 무혈 조정 옵션으로 고정됩니다. 이번주 악몽사냥은 공포, 분노, 절망으로 공포는 꿈에 파멸 가슴 방어구, 분노는 작은걸음 산탄총, 절망은 꿈에 파멸 직업 전용 방어구에 해당하는 정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주 단 악몽은 지옥문, 수진물 수호자는 궁수의 시위에 있습니다. 이번주 로테이션 던전은 탐욕의 소나기입니다. 딥썸 무덤은 이번주 로테이션에 지정되었습니다. 마지막 보스를 클리어하면 최고급 장비를 드랍합니다. 이번주 유론파일식 지역은 이븐타이드 페어, 엑소 도전은 시뮬레이션 생존입니다. 제국 사냥은 어둠의 여사제이며, 마스나이도 조정 옵션으로는 뜨거운 칼, 용사 보호막, 용사 과부하, 용사 부리, 장비 잠김, 색깔 맞추기, 소모전, 전기, 공허 방어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의 말, 주간현상금으로는 구식, 과잉치사 초래하기, 가까이 그리고 감정없이 세가지입니다. 꿈의 도시 퀘스트를 알아봅시다. 이번주는 낮은 저주의 1주차로 꿈의 도시 주간 퀘스트는 수행원 처치이며, 우물은 경멸자로 보스는 시카리스와 바로 구우리스입니다. 보스의 매력 방어막은 소환된 스크립을 파괴하여 보스에게 피해를 주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금주의 승천은 디발리의 안개에서 갈 수 있는 잊혀진 구역인 사라진 희망에만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따라오시고 여왕풀 물약을 먹는 것을 잊지 마세요. 승천 차원에 들어가면 톨란드가 아래로 내려오도록 유도하며, 이것을 보고 낙서하지 않게 아래로 발판을 밟으면서 내려갑니다. 중간에는 회전발판 등이 있으니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 도넛 발판에서 아래를 보면 빛이 나오는 신전이 보이는데요. 잘 착지해서 해당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보스인 마법사 2명이 나옵니다. 이 마법사를 죽지 않고 살살 요리해서 모두 처치해주시면 중앙에 승천 상자가 나오며 이 상자를 열면 승천이 완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버버스 품목입니다. 이번주 실버 판매 품목입니다. 이번주 실버가 끝까지 하실 뿐입니다. 이번주 실버는 어떻게 보면 안 되지요? 이번주 실버는 혼자발판을 걸어가면 너무 좋다. 그럼 SERVAP,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번주 실버는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것인가? 자, 있으신 것인가? 네,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이건 삶아의 몸이 진짜 무서운 것 같다. 이번주 실버가 찹친거에 싹도에서 stadτι의 명이지로 유도합니다. 이제 이번주 성장 하나의 눈과 성장 하나의 compet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진이 누군다를 찍을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вся천과 마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실버가 50cm 마침을 werdmas. iconic 화면을 높아진 수 있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은 광이 가루 품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심사숙고 감정표현 태티스 구스트 위체 범선 비행 입장 전송 효과 자카리나 아뇨 자리에 앉기 감정표현 멋진 모자 굴리기 감정표현 소형선 낙서 고스 위체 세인트의 소명 우주선 시즌 에버버스 직업 전용 방어구 콜라보 장식 직업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화장 분할기에 장착이 가능한 사이비 과학 무기 장식 시공 고스트 투영 자수정 장막 아뇨 키틴질 석판 아뇨 불이 나긴 안뇨 나그네의 위장 안뇨 여행자의 부활 전송 효과 여행자의 부활 전송 효과 리프 각성자 전송 효과 두 마리의 뱀 전송 효과가 있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댓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